시장이 가장 핫했던 종목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에 뮤지컬 보게 되면 그 지키려는 아이디어 지금 이 순간 근데 뮤지컬 뭐 자주 보세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고 예전에는 전지 스트레스 푸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1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만 하는데 저에 대한 보상 중에 하나가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 뮤지컬 보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음악을 생각보다 듣는 걸 좋아합니다 네네네 공감하시죠? 근데 최고의 맛이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최고의 맛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LG 상사를 갖고 왔어요 대형주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종목이고 LG가 붙었기 때문에 LG그룹주고 상사가 붙었기 때문에 상사주구나 음모론 말하겠습니다 항상 LG에요 아 그러네 저번에부터 LG유플러스 물론 잘 갔어요 말씀하고 LG그룹주도 잘 갔는데 너무 LG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추천주는 아니에요 최고의 맛이니까요 최고의 맛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편해를 하기는 하지만 혹시 LG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G 상사인데 에너지와 산업재 그리고 물류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아 참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지는 않는데 보통은 이제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위하면 뭐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상치 대비 확 잘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냈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물류 부분 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전에 한익스프레스 말씀드릴 때도 결국은 물류 부분이 개선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락다운이 풀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교류 묶였던 교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물건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수출 지표 보시면 굉장히 좋고 지금 물류 해외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업체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락다운이 해소가 되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백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올라갔다라는 거고 또 항상 좋아하시는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좀 본격적 확대하겠다 저는 2차전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부분에서 성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새로 붙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에 플러스 알파적인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다른 신사업도 맞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요즘에 핫한 분야는 다 뛰어들겠다라고 일단 신사업에 추가는 해놨어요 추가를 해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관에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상사 부분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1위평선 지지 후 또 반등을 보여줄 것 같은데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는 관점이고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플러스 10% 정도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린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보는 것 괜찮다 이따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실적 좋은 종목이 최고다 최고 잘 간다 이 두 부분 포커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요즘에 물류를 많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실적이 딱 받쳐주거든요 물류가 아 그쵸 저는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TV 예전에 제가 최고의 맛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아 또 겹치네요 근데 왜 아프리카TV가 보시지 않잖아요 아 그쵸 아프리카TV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볼 줄은 압니다 볼 줄은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보다 진짜 취미가 없어요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워커홀릭 워커홀릭인데 근데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TV를 제 동생이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프로게이머를 이길 정도로 잘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동생이 가끔 프로게이머랑 하는 것도 좀 보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아프리카TV 예전에는 이제 별풍선 매출이라고 해서 별풍선을 막 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출을 나눠 먹는 쉐어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광고 매출이라는 것은 사이사이 마다 광고가 끼게 됩니다 유튜브처럼 그렇죠 중간 광고 네 중간 광고 요즘엔 중간 광고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중간 광고가 단가가 제일 비싸요 또 안 볼 수 없는 광고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찍었던 것을 유튜브에 또 올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경쟁 구도다 이렇게 봤지만 최근에 보면 동반성장이에요 동반성장 네 동반성장으로 되면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 올라가고 있고 파이가 같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시를 못할 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월 1억까지도 벌더라고요 아프리카TV랑 유튜브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지금 직업군보다 좋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프리카TV에 대한 부분도 최고의 맛 또 최고의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시장은 그 트렌드를 또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역시 공부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릴 거고 시황, 종목, 여러 가지 경제 일정이라든지 주식 매매하는데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 무료 방송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입니다 제가 워크홀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월화수목 금토 1111 월화수목 금토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매주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델리 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델리 맵에 오셔서 다양한 부분 참고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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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